안녕하세요. 소프트웨어과에 재학중인 김동준 학생입니다. 오늘은 스프링에 기반한 JPA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의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JPA 개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JPA의 간단한 실습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강의를 보시기에 앞서 스프링의 기본 사용법을 숙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사용할 DBMS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 강의에서는 MySQL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간단한 API를 날릴 수 있게끔 포스트맨도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비록 JPA가 데이터베이스와 서버 간의 커넥션 과정을 많은 부분 생략해주지만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 쿼리 등을 알고 학습하시면 더욱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객체와 테이블 맵핑을 포함한 각 요소들의 맵핑 방법, 그리고 설정 정보 확인하는 방법, 그리고 간단한 코드 리뷰를 통한 JPA 적용하기입니다. 간단하게 JPA의 개념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JPA는 Java Persistence API의 줄임말로 Java의 ORM 기술 표준입니다. ORM의 개념이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Object Relational Mapping의 줄임말로 객체지향적 특징을 데이터베이스에 반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데이터베이스와 저희가 프로그래밍하는 언어 사이에는 어떠한 정변이나 차이가 존재합니다. Java는 객체지향 언어고 객체 간 연관성을 리스트나 여러가지 필드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베이스에서는 한 엔티티가 여러개의 어트리뷰트를 가질 수 없습니다. 이렇게 객체지향적 개념을 데이터베이스에 완전히 적용시키는데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이와 같은 객체지향적 개념과 데이터베이스의 규칙 사이에 간극을 메꿔주는 역할을 이 ORM이 수행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객체지향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할 수 있도록 JPA가 그 역할을 수행해줍니다. JPA에서 사용하는 엔티티와 DB 간의 맵핑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Java의 객체와 DB의 테이블 간의 연결을 해야 합니다. 엔티티 그리고 테이블 어노테이션으로 이 맵핑을 할 수 있는데요. 엔티티가 붙은 클래스는 JPA가 관리를 하게 됩니다. 이 어노테이션이 붙지 않으면 그냥 일반 Java 클래스와 다를 게 없기 때문에 JPA에서 컨트롤을 할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어노테이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엔티티 테이블을 이름을 바꾸고 싶을 때는 옆에 네임 속성에 값을 넣어 지정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값을 지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디폴드 값으로 이 클래스의 이름이 들어가게 됩니다. 다음은 컬럼 어노테이션인데요. 이 어노테이션으로 필드와 컬럼 간의 맵핑을 합니다. 각 클래스의 필드를 테이블의 컬럼과 맵핑시킬 때는 이 컬럼 골뱅 컬럼 어노테이션을 사용하고 만약에 컬럼 명을 변경하고 싶다 할 때는 네임 속성을 통해 컬럼의 이름을 변경해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디폴드 값은 필드 명으로 지정이 됩니다. 특정 필드가 이넘 타입일 때는 그에 맞는 이넘 어노테이션을 사용해주면 됩니다. 여기서는 중요한 속성이 있습니다. 속성은 이넘 타입 속성인데요. 이 속성의 디폴드 값은 올디널입니다. 여기 ppt 자료에 나와있는 것은 스티링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는 올디널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올디널은 글자 그대로 순서를 따져 그 번호를 매기는 방식인데요. 이게 이넘 타입의 필드가 추가되지 않거나 순서대로 추가가 된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만약에 새로운 필드가 맨 앞에 붙게 된다면 그 필드가 다시 0으로 지정이 되는 겁니다. 이전의 필드인 0번과 또 다른 필드로 서로 값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같은 0번을 가지게 되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이넘 타입 속성은 항상 스트링으로 지정해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날짜 타입을 맵핑하고 싶을 때는 템퍼럴 어노테이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속성 템퍼럴 타입에는 타임스탬프, 타임, 그리고 데이트 등이 있으며 필드의 자료용은 데이트뿐만 아니라 로컬 데이트, 로컬 데이트 타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신에게 필요한 형태로 맞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필드 중에 메모리에서는 사용하고 싶은데 db에는 넣고 싶지 않다 이럴 때는 트랜지언트 어노테이션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엔티티에 포함이 되어 있는 필드지만 db에는 반영이 되지 않고 즉 메모리에서만 유효한 필드가 됩니다. db에서 각 튜플의 고유한 값을 결정하는 pk가 필요합니다. 특정 엔티티에서 아이디를 부여하면 그 필드가 그 테이블의 고유한 pk가 됩니다. 만약에 다른 필드처럼 직접 사용자가 아이디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키의 특성상 각 튜플의 키는 고유해야 하기 때문에 이 generated value를 통해서 autoincrement 방식을 사용해서 자동으로 늘려주는 편이 좀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어노테이션을 사용하면 각 db에서 단에서 자동으로 유니크한 값을 키로 할당을 해줍니다. 마지막 맵핑은 연관관계 맵핑입니다. 데이터베이스에는 많은 연관관계들이 있습니다. 다대일부터 다대다까지 네 가지의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각각의 연관관계에 맞춰 jpa는 이 어노테이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대일 그리고 일대다 등의 관계는 각각의 연관관계에 맞춰서 many to one 등의 어노테이션으로 맵핑을 해줍니다. 만약 한 멤버가 여러 대의 차를 가질 수 있다고 할 때 다대일의 연관관계가 성립하는데 이 다대일 중에 1 쪽인 멤버 엔디티에 one to many 어노테이션을 붙여줍니다. 그리고 여러 대의 차가 여러 대의 차를 가질 수 있게끔 필드의 리스트 형태로 cards를 선언해줍니다. 이건 하나의 관례인데요. 리스트 형태로 연관관계를 나타낼 때 이 필드단에서 new array list라고 일단 생성을 해줍니다. 먼저 만약에 카 입장에서도 자신의 오너가 누구인지 알고 싶다면 one to many many to one 어노테이션으로 양방향 맵핑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멤버 엔티티에서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차를 리스트 형태로 가지고 있을 수 있고 카 입장에서도 자신의 오너가 누구인지 참조할 수 있는 양방향 맵핑 관계가 성립합니다. 엄밀히 따지면 양방향 연관관계는 아니고 각각의 단방향 연관관계 맵핑이 두 개가 있는 것 뿐입니다. 이런 맵핑을 관례적으로 양방향 맵핑이라고 그냥 부릅니다. 이때 멤버와 카 간의 관계를 생각해보면 참조는 각각 해서 두 개가 있습니다. 하지만 외래키는 하나입니다. 어떤 관계에서 외래키를 관리해줘야 되는지를 저희가 정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연관관계 맵핑을 시켜줘야 되는데요. 즉 연관관계의 주인을 정한다는 것은 외래키 관리자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위의 예시에서는 외래키는 카 그러니까 멤버 아이디라는 이름으로 카가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인은 카 엔티티이며 멤버는 자신이 외래키 관리자가 아니다. 즉 자신은 누구누구에 의해 맵핑이 되었다 라는 의미에서 맵트바이 속성을 추가해줘야 됩니다. 이 맵트바이 속성은 외래키 필드명으로 작성해주시면 되고 이 예시에서는 카 엔티티의 멤버 필드가 메렉키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멤버 클래스에 맵트바이 멤버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여기 속성 중에 캐스케이드 타입 올이 있습니다. 캐스케이드란 특정 엔티티를 어떤 영속 상태로 만들 경우 연관된 엔티티도 함께 영속 상태로 만들고 싶을 때 관리할 수 있는 옵션입니다. 캐스케이드 타입은 그 연관된 영속성을 적용시킬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멤버가 한 멤버가 멤버 A라는 한 멤버가 있고 그 멤버가 카1, 카2라는 차를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멤버 A가 추풀이 삭제가 되면 같이 연관관계에 있는 카1, 카2도 논리적으로 삭제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한 엔티티의 영속성을 연관관계에 있는 엔티티도 같이 관리를 해주는 어노테이션입니다. 이제는 간단한 실습을 통해서 JPL을 코드단에서 한번 다루어 보겠습니다. 실습에서는 간단하게 멤버와 카2 엔티티가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스키마는 다음과 같습니다. 실습은 시간관계상 다음 동영상에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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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